네 안녕하세요 최섭입니다. 이번 강좌는 저의 개인작품인 나치여전사 제작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브러쉬에서의 뷰포트 나치여전사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쳐도 지브러쉬에서 완성이 되었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렌더가 된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교재에서는 모델링과 그리고 지브러쉬 상에서의 텍스쳐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제작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